이제 더이상 침을 놓지 않네. 놓지 않긴 못 놓는 거지. 소천이 필적이 맞구나. 심의로서 소천이의 병증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네. 그리하지 못한다면 내 모든 걸 포기하지.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게. 난 그나저나 유희 의원님은 뭘 하시려고 아침부터 진수상찬을 차릴래? 나 나한테 완전 고맙지? 말도 못하게? 우리 모두가 너를 도울 것이다.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소. 내 부탁 하나 더!